J.B. 타임즈 네 시선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오늘도 삐딱산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우손님 너무 화창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 J.B. 더 막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풀하우스님은 좋아요. 늘 좋았고 오늘도 좋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믿음으로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공유도 널리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어제 J.B.가 문재인 대통령 연설 전에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적어도 1명 정도는 자진사퇴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그림은 없었고요. 문 대통령님은 오히려 3명의 능력을 같이 봐달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되게 발랄한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추궁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잘못 짚은 거죠. 그러게요. 결과적으로. 되게 좋아한다. 땡 틀리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라도 낙마자가 나올까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했던 그 이야기의 기조에 따르면 낙마자가 나오면 어제 했던 이야기 오히려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왜 중용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관심사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이야기했던 기조로는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그 낙마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일 수도 있다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3명 다 임명장 주나요? 그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증과 연동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어제 또 민주당에서 3명의 후보자 문제 없다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그렇죠. 이따가 이제 그 선부에서 김영배 최고위원이라고 한번 좀 이 문제 좀 확인을 해보긴 할 텐데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가 당장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청문보고서가 채택에 대해 일단 임명동이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 건지 이것도 관심사가 될 텐데 이건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2부에서 상일종 비대위원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계속 긴장모드인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문하고 갈게요. 제이비가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 어떤 건가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답변하세요. 무서워. 대기실에서 혼났더니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검찰개혁 질문이 나왔을 때 등장했었어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을 안 했고 경제 민생 쪽으로 이야기가 집중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기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질문은 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 집권당 최고위원에게 여쭤봐야겠죠. 알겠습니다. 3부에 김용배 최고위원 만나볼 텐데요. 거기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챙겨야 되는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4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네 지금 기사 6부터에 나온 대로 수사 중단하고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13명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기소에 대해서는 8대 4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수사 계속에 대해서는 8대 3으로 계속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그만해도 되고 바로 기소로 넘어가도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성윤 지검장이 반차 휴가까지 내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했지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이렇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수사팀은 기소할 입장이었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소는 기장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이성윤 지검장의 앞날이 불투명한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이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이 되거나 대검 차장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어려울 것 같다.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김오수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된 후에 기재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조직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김오수 총장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조직 분란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 분란 요인을 감수하면서 중용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신임 검찰총장 임명 후에 대규모 검찰 인사를 또 예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관을 쫙 보면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때가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건 스스로 물러나라는 얘기로 좀 들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읽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규모 검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게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이 되어버리면 라인업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검사장 인사는 어차피 후속되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규모 검찰 인사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최압순위가 이성윤 지검장이 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촌철님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8819님. 이성윤의 기소. 누군가는 웃고 있겠군요. 누굴까?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맹호 님은 한나라의 지검장 검사가 자기 조직인 검찰을 못 믿어서 수사심의를 받겠다는 게 자기 모순이지. 해주셨고요. 이게 결국은 오히려 결과만 놓고 보면 악수가 되어버린 거죠. 악수가 됐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그 정당성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는데. 다툼에 맞 상대의 손을 들어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러니까 비춰지기는 그게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수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박범계 장관이 여기서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열리지 님이 박범계 장관은 어디 갔나요? 해주셨는데. 이제 박범계 장관의 역할이요? 기소 과정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결론이 사실은 유무제 판단은 아니잖아요. 재판장에서 가려보자 이런 건데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유무제 판단에서 좀 짚어야 될 포인트를 잠깐 짚어주시면. 재판 가서? 네. 지금 문제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정에 가서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있었던.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직권남용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끝까지 가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가 됐다가 직권남용죄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 나온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입증이 어렵다는. 이게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건 뚜껑 열어봐야 할 수 있는 문제.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청와대를 향한 윗선 수사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도 눈에 띄던데요. 그거는 이제 또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사장이 누가 되느냐. 검사장급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속 인사를 봐야 되는 문제죠. 그것도 두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첫 사건 번호 2021 공제 1호 번호를 붙인 사건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불법 채용 의혹입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합법적인 채용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별 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정책 절차로. 공수처의 본래 취지를 놓고 본다면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 물론 이것도 그렇게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교육감의 권한을 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권력형 범죄에서는 약간은 또 비켜놔 있는 이런 사건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한 사건. 정책 논란이 덜한 사건을 일부러 선택한 거 아니냐. 쉬운 걸 일부러 골랐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걸 떠나서 이게 이제 그 감사원 감사 결과 경찰이 고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경찰이 고발할 때 적용했던 혐의가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혐의로 경찰이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적용을 해서 이 사건을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고발 혐의와 공수처가 잡은 혐의가 지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법정 가면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혐의를 이걸로 적용을 했을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궁금해요. 그러게요. 이게 더 궁금한 건데. 이건 뭐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는 문제고 아무튼 포인트는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건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비유함에 통치권 행사 차원이다. 이런 뜻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감의 권한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설명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쟁점이 될 건 딱 이거인 것 같습니다. 5명의 특별채임 케이스 중에 1명. 2018년 6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때 출마했다가 조희연 현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를 한 뒤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특별채의원 같은 경우를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마도 다툼의 초점은 여기로 맞춰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왜 이게 1호냐라고 물을 때 제이비는 삐딱선을 타고 혐의를 지금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촌철님들은 일단 왜 이게 1호냐 여기에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남쪽 바다님이 정말 의외의 1호 사건 무슨 서프라이즈인가 검찰 이야기만 나오면 도대체 판단이 안 섭니다. 검찰 내부의 일은 무슨 읍습한 마개일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는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어떤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요.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나면 다시 또 검찰을 보내서 기소 여부를 판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왜 이걸 1호로 골랐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일반적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을 골랐다라고 일단 좀 해석을 하는 맥락에서 맥락에서 이제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로니까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게 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뭔가 입증할 자신이 있나?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잠깐 짧게 짚어볼까요? 유튜브 구독자를 각각 102만 명, 18만 명씩 보유한 BJ 봉준과 오메킴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방송에서 유관순 열사를 성적으로 비하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아프리카TV에서 동료 BJ들과 술 먹방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봉준이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만세를 부르는 신용을 하자 오메킴이 2021년 유관순이네라고 했고 봉준도 2021년 유관순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확산되자 봉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이미 올라와 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어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뉴스 제가 준비하면서 오디오를 들려드리려고 좀 들었는데 들으면 귀청소해야 될 것 같아서 참았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BJ 봉준의 해명인데요. 독립운동에 가지는 엄중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 제 잘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공부하지 못한데. 이게 이해가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관순 열사 모르시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혹시? 글쎄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같이 맞전거로우시 같은 오메킴의 해명을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유관순 열사님에 대해 잘못된 표현과 언행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거든요. 두 사람의 해명을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 말이. 한 명은 제대로 공부 못해서 나온 잘못이라고 했고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앞뒤 안 맞죠? 전혀 안 맞는데. 그럼 제가 또 한 번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실수도 실수 나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실수가. 이건 성립이 가능한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실수, 실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해명이 갖고 있는 진정성조차도 사실은 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둘 다 검은 옷 입고 단정하게 서서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과거 발언들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거든요. BJ 봉주는 5.18 비하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문제의 영상을 올렸던 그날 또 동료 BJ 운전 연수를 해주면서 그 영상에서는 신호위반 불법 차선 변경도 서슴치가 않았습니다. 방송으로 어긴 없는 돈을 벌었다고 하던데 제대로 반성하시고 자숙의 시간을 좀 길게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가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566님이 덤아가의 삐딱선 질책성 질문 공격에도 할 말을 하는 김종배님. 끝없는 꽃가루 알레르기 결막염에 시달려도 시선 집중,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해주셨고요. 결막염 결리셨구나. 아이고 힘드시겠다. 저도 이제 가끔 걸리는데. 그리고 321님은 두 분의 투닥투닥이 오히려 듣기 좋은 이유는? 하고 웃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박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엄청 오랜만에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덤아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덤아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덤아가 수고하셨어요. 덤아가 수고하셨어요.